캐디 헤어 컷 하셨네요 슈벤 때 헤일로 부를 때 스타일리네요 저 이스타일 너무 좋았는데 오늘 보네요 너무 예뻐요 케빈 머리 자르니까 스물여섯 살 같아요 와 진짜 나보다 동생이다 너무... I am your 동생 걸렸네 아 사람 몰라 스물여섯 That's very... 너무 정확한 나이네요 132 You're what? 40? You're what? 야! 갑자기! 40이라니 와 드디어 붉음이에요 붉음엔 치맥이지 오 와우 맨 치맥 Are you allowed to have chicken these days? You look like you're only eating like a... 어제 밤에 치킨 먹었지롱 아 진짜? 치킨은 피자 어제 오밤 피고 배운 거 있었잖아요 뭐 오밤 피고? 오늘 밤 치킨고 오늘 밤... 어제 치고! 오늘 저녁 치킨고 오저 치고 오밤 치고 오밤 치고 오밤 치고 케디는 젤리 먹으려고 요가하는 걸까요? 맞아요 His energy is from jelly Yes, yes, perhaps I'll think about that question o 점심 이젠 오밤 les 요 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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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